안녕하세요 모토위치 조건입니다. 오늘 시승 중인 바이크는 야마하 YJF R7입니다. 야마하 R7은 작년 5월 달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야마하 미들급 슈퍼스포츠였던 R6의 딜을 이어서 탄생한 스포츠 모델인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R7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이 리뷰를 보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저 뒤에 있는 MT07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미들급 스포츠 바이크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에이크마에 갔었을 때 실물을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시승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이 4월 1일 날 공개가 될 텐데 지금 고객 인도는 4월 중순에 시작된다고 하고 가격도 그때 공개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주행 소감도 궁금하시겠지만 가격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저희도 지금 가격을 알지 못합니다. 예상을 해보면 지금 뭐 1,300만 원은 안 넘길 것 같은데요. 1,300만 원 아래쪽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기대니까 분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저는 지난주에도 R7을 탔었고 이번주에 다시 탔는데 다시 한 번 더 타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MT07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R7에 대한 종합적인 그냥 결론적인 거 주행 소감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보다는 훨씬 더 괜찮았어요. 저는 사실 R7이 출시했을 때 R7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R7이 처음 출시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래서 그런지 기대보다는 조금 실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실망을 하셨던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기존의 R6는 4기통에 엔진 회선수도 16,500rpm까지 도는 그 고회전의 짜릿함을 4기통에 짜릿함을 주던 엔진이었던 데 반해서 R7은 이제 2기통이 되었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4기통 슈퍼스포츠는 아니지 않냐 완전 순열의 슈퍼스포츠는 아니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좀 실망을 하셨던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이전에 있었던 R7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실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 예전에 이전의 R7은 저는 알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여기 이슈 촬영하면서 나경란 기자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고 사실 그 전엔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그 모델이 그렇게 엄청 성공을 했거나 엄청 극한의 인기를 누렸던 모델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R7의 명성을 더럽혔다 혹은 명성에 해를 가했다라는 측면에서 실망을 하진 않았습니다. R6는 해외에서는 여전히 판매가 됩니다. 유럽 5를 대응하지 않았지만 유럽 시장에서도 서킷용 모델로는 판매가 되는데 국내에서는 단종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R7이 그 역할을 대체하게 되었죠. 많이 실망했던 분들도 저도 그렇고 실망을 했지만 사실 기대하는 측면이 약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 R7의 기반이 MT-07이기 때문입니다. MT-07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국내에도 들여오길 원하시는 테네레 700, 트레이서 7 같은 바이크들 그러니까 야마하 689cc 병렬 트윈 CP2 엔진을 갖고 있는 이 라인업이 이 야마하 전체의 바이크 이 라인업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라인업이거든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테레네 700, MT-07 그리고 트레이서 7까지 굉장히 판매고가 높은 라인업입니다. 그거는 야마하 4 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일제 바이크 그리고 유럽 브랜드들까지 포함해서도 굉장히 높은 판매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미 엔진의 내구성이나 매력, 가성비 같은 것은 입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스포츠 바이크가 탄생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지만 여전히 엄청난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스포츠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기존의 R6가 워낙에 강력한 스포츠성을 띄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레플리카 바이크들에 사람들이 매력을 갖게 하거나 좀 관심을 갖고 혹은 강력하다라고 인식되는 것의 핵심이 엔진 성능이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R7은 지금 MT-07과 엔진 스펙과 성능이 완전히 같습니다. 최고 출력은 73.4마력, 최대 토크는 67Nm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R6는 100마력이 넘었던 엔진인 것을 감안하면 엔진 최고 출력이 많이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 느낀 건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최고속은 원하는 만큼 다 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4기통 엔진들과 1대1로 비교를 한다면 가속력이나 폭발력에서는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스펙적인 정도에서 기대하는 출력을 감안한다면 R7은 제 기대보다 훨씬 더 잘 나갔고 엔진의 반응성도 좋았습니다. R7은 또 전자장비나 이런 것들이 화려한 바이크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러치도 케이블 클러치고 스로틀도 그냥 케이블 방식의 스로틀입니다. 전자식 스로틀이 적용되거나 뭐 유압식 클러치가 적용된 모델이 아닙니다. 그리고 ABS만 기본으로 채택이 되어 있고 트랙션 컨트롤도 채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들까지 감안한다면 기존의 R6와 비교하면 훨씬 더 초라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또 MT-07에서 많은 부분이 변화를 했는데 그냥 단순히 카울만 씌워놓은 건 아닙니다. 일단 연료탱크도 다르고요. MT-07은 14리터인데 반해서 R7은 13리터입니다. 연료탱크 용량이 1리터 줄어들었긴 하지만 연료탱크의 디자인 자체가 상위에 R1을 비슷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적인 측면에서도 좀 이점이 있었고 프런트 서스펜션도 다르고 프런트 브레이크 사양도 다릅니다. 일단 프런트 포크는 MT-07은 정립식 포크인데 반해서 지금 R7은 돌입식 포크가 채택되어 있고 그리고 세퍼레이트 타입의 조절식 풀 어저스터블 포크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서스펜션 사양이 이미 훨씬 더 뛰어난 사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프런트 브레이크의 디스크 사양이 MT-07과 R7은 더블 디스크로 같은데요. 하지만 MT-07은 액셜 마운트 캘리퍼인데 반해서 지금 R7은 레디얼 마운트 캘리퍼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한계 성능 자체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7의 라이딩 포지션 자체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본격적인 스포츠 포지션입니다. 일단 스텝 포지션부터 비교를 해보자면 R7은 MT-07보다 훨씬 더 스텝이 뒤로 또 위로 장착이 되어 있고 또 시트고도 한 30mm 가까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라이딩 포지션을 잡아보면 일단 이 스텝과 이 시트의 변화 때문에 일단 바이크에 앉았을 때 굉장히 앞으로 쏟아지는 숙여지는 자세 자체가 완성이 됩니다. 또 핸들바가 예상보다 훨씬 더 낮게 위치해 있어요. 세퍼레이트 타입으로 핸들바로 장착된 F차들도 한 이 정도에 올라와 있는데 반해서 지금 이 R7은 이 프런트 포크에 이 마운트보다 훨씬 더 아래 핸들바가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딩 포지션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상체가 많이 숙여지는 자세가 나옵니다. 이 본격적인 포지션 덕분에 저는 R7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낮았지만 이 포지션을 잡자마자 어? 이게 생각보다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R7의 시트고는 835mm입니다. 그래서 171에 74kg인 라이더가 앉았을 때 양 발을 다 내리고 양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크의 폭 자체가 굉장히 얇고 시트의 폭도 얇아서 시트고보다도 훨씬 더 발 택시성이 좋은 편이고 R6와 비교하자면 15mm가 더 낮기 때문에 시트고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R7을 시승을 했었는데 제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진의 반응성이나 그 출력의 느낌이 더 좋았고요. 또 이 바이크가 좌우로 눕는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가뿐하게 느껴졌습니다. 4기통 모터사이클들보다는 훨씬 더 엔진이 컴팩트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가볍게 느껴졌고 엔진을 다루기가 훨씬 더 편하다 보니까 부담이 덜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가장 다르게 느껴졌던 것은 서스펜션의 질감이었습니다. 사실 MT-07을 시승할 때는 서스펜션이 기본적인 성능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엄청 세밀하다 혹은 되게 고급스러운 질감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R7은 경우에는 다양한 노면에서 여러가지 충격이 왔을 때 일정하게 계속 그 댐핑을 유지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점들에서 굉장히 주행에서 안정감을 느꼈고 포지션이 본격적인데도 불구하고 피로감도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 같습니다. 와인딩의 로드에 진입해서 이제 코너링을 타볼 때 역시나 바이크가 R6에 비해서도 더 폭이 좁고 더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바이크를 좌우로 넘기는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리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R7은 MT-07과 엔진 성능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약간 그 주행을 하다 보면은 바이크의 엔진 특성이 특히나 기어비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MT-07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회전에서의 풍성한 토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 MT-07은 특히나 이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상체가 많이 서 있고 뒤쪽에 앉아있기 때문에 앞바퀴가 들썩들썩하게 하는 그런 특징을 주거든요. 전 사실 MT-07에서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들고 가장 그 점이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R7에서는 그런 것들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실 거의 느끼지 못했는데 앞으로 더 숙여진 이 자세 포지션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느 한 지점에 토크가 강력한 토크가 몰려있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구간에 토크가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처음에는 그 점이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더 멀리 나와서 여러 환경에서 주행을 해보니까 스포츠 바이크에는 그런 느낌 그런 출력의 느낌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코너를 돌아 나갈 때 MT-07은 가속을 하면 강력한 토크감과 함께 RPM이 빠르게 상승해서 다음 기어를 넣고 다시 가속을 하는데 R7의 경우에는 그 같은 기어를 조금 더 길게 쓴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초반의 가속감 자체가 적다 보니까 제가 좀 그런 점들에서 스릴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기어 영역에서 더 길게 RPM을 쓸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실제로 가속을 할 때의 속도는 R7이 훨씬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기어 변속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더 그 코너 하나가 아닌 이 전체를 달릴 때의 속도감을 동일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좋았고 이 스포츠 바이크가 결국에 서킷에 가서 탄다고 생각을 한다면 불필요한 동작을 줄이고 더 빠르게 가속할 수 있다면 결국에는 이 랩 전체를 빠르게 달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스포츠 바이크에는 이런 R7의 느낌이 더욱 어울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R7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은 R7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떨 것이다 혹은 기대를 하거나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엔진에 대한 기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은 더 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실제로 시승했던 R7은 그 예상과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엔진은 최고 출력 같은 부분까지 따져보면 다루기는 굉장히 좋지만 오히려 그런 스포츠성 그런 짜릿함은 여전히 갖고 있는 특히나 고해전선의 폭발력도 갖고 있는 그런 매력적인 엔진이었고요. 125cc나 쿼터급 스포츠 바이크 혹은 네이킬 바이크를 타다가 이제 리터급 스포츠 바이크를 타기 전에 포지션이나 어떤 그런 엔진 감각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싶다 또는 트랙데이나 라이딩 교육에서 라이딩 스킬을 익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괜찮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적합한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 상반기에 가장 관심을 많이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YZF R7을 시승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화려하거나 엄청나게 강력한 스포츠 바이크는 아닙니다. 하지만 훨씬 더 지금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성능 그리고 합리적인 설정의 스포츠 바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주행 포지션이나 엔진의 특징으로 스포츠 바이크에게 필요한 그런 특징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미드급 스포츠 바이크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에 미드급 슈퍼스포츠를 기억하시거나 그런 성능의 모터사이클들을 원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쿼터급에서 미드급을 거쳐서 리터급 슈퍼스포츠로 가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그 중간다리로서 굉장히 괜찮은 바이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모터사이클 시승기와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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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